당대표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결국은 굉장한 그런 악연으로 그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한번 방송을 여러분들 풀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편안하게 방송 좀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실 것을 보고 그냥 만담 나누듯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좀 흐르고 사선의원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강릉 시민들이 사선의원으로 뽑아줄 정도 되면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사선까지 뽑았을 것이다 지역구를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사선이 되는 일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권성동 씨가 1960년생인데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원내대표가 되면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번에 금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을 여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협상을 엉망진창으로 이끄는 거라든지 이번에 또 보면 문자로 인해 파동이 일어난 것 그런 여러 가지 미루 보면 사람이 좀 변변치 않다 그런 생각을 내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 세열 2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론사들이나 기자들이 따라 붙고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또 보면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워낙 그동안 처신이 좀 불명확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왜 저렇게 맹할까 사람이 좀 야무지지 못할까 그런 부분들을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야무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특히 권성동 씨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지근 거리에 있는 인물로 대다수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금 인사와 관련해서 볼멘 소리가 튀어나온 부분들이 대부분 권성동 씨가 심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전번에 또 다뤘지만 KTX를 서기하는 힘도 권성동 씨가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안 드네요 이번에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 여기가 국회 아마 이번에 파트너가 펠로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인 모양입니다 이게 박원홍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있고 이분은 아마도 이제 통역하시는 분이겠죠 여기 이제 바로 여러분 누가 앉아 있는가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한미 양측 이렇게 착 앉아 있는데 이게 카메라를 내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든 찍지 않았든 간에 그냥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바로 찍은 거 아닙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이 처신 머리가 이렇게 뭡니까 형편이 없어가지고 되겠냐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회의석상에서 카메라를 끈 내가 상대방을 찍는다 뭐 이건 찍었건 찍지 않았건 간에 이 포즈를 취하는 자세가 상대방이 그렇게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볼 때 행편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해프닝이라기보다도 경우가 없고 센스가 참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선까지 올라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이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동영상을 보면 더 기가 차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클로즈업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진을 찍었든 찍지 않았든 간에 공식적인 행사에서 의전상 상당히 결렬한 거죠 이렇게 경우가 없고 이렇게 맹하냐 이야기예요 어이 근성동이 왜 그렇게 맹하냐 참 우리말로 변변치 않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광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변변치 않은 그런 경우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도 한심해서 웬만하면 가십성 같은 경우를 제가 안 다루려고 합니다만 나이 62이나 돼가지고 사선 의전 증거 돼서 한미 여러분들 공식적인 그런 의전 행사에서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핸드폰을 꺼내가 또 핸드폰 때문에 그렇게 뭡니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해놓고는 참 내가 볼 때는 참 맹하다 변변치 않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다 기자들이 바로 정면에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경우가 엄수되냐 이야기예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앙일보가 착실하게 손까지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해줬네 참 여러분 탄 것보다도 저하고 동갑내기기 때문에 그 당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사법고시에 올랐으니까 사람은 똑똑한 거죠 공부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똑하다고 표현하기보다도 그 당시에는 사시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사선 의원증도 됐으니까 기자들 앞에 서 모습 같은 거 보면 사람이 좀 상큼한 다부짓하는 생각이 전혀 안 드니까요 그렇지만 사람의 외모를 갖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며칠 전에 또 사적인 문자가 노출되어 그렇게 홍력을 치르고 나서 사람이 참 모자라도 이만저만 모자라지 않다 이렇게 모자란 사람을 초대해 이런 비서실장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참 변변치 못한 원내대표 때문에 국민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신민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또님입니다 하여간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퀴에서도 셉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주도적으로 앞장선 인간이니 절대로 신뢰하면 안 되고 아차하는 순간에 뒤탕수 맞고 침몰하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빨리 은퇴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데 은퇴까지야 62이니까 앞으로 활동을 더 해야 되니까 은퇴까지는 그렇더라도 권성동 씨가 좀 심기일전해 가지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책이 잡히지 않도록 사람이 좀 야무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를 맡겨놓으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K님은 더 멋진 말을 하셨네요 짧고 단호하게 언제쯤 재구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게 좀 더 풀었으면 언제쯤 사람 구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알림은 자격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말썽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원내대표 물러나게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당직 같은 거 맡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 구시를 좀 해야지 어째 사람이 사람 구시를 저렇게 못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연히 그냥 동영상을 보고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정신줄을 놓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전상에서는 엄청난 결례고 그러니까 참 살아가면서 그 상황 상황 자리 자리에서 제대로 처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권성동 원내대표한테는 참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 그런 점을 무슨 한 번 한 분이 상어님이 귀신이 붙었나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무슨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강의 현 시대는 유명, 종교, 철학, 유학, 소원, 축립, 국어, 저항, 철학, 유학, 국어, 교육, 기어, 공사, 정학, 협력, 알고 계세요 극구, 일을 한 번